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드래그 쨌다는게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와 상어 아니요? 움직임이 상어인데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당장에 얼마만큼 힘을 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안그래도 떼자는 갖다 놨어요 이야 지금 뒤통수가 보이는데 지느러미가 참치 지느러미 같기도 하고 옐로우 핀인데 옐로우 핀 이야 옐로우 핀 옐로우 핀이야 옐로우 핀 옐로우 핀이 아니라 단창통 옐로우 핀 옐로우 핀 필요한 분 가져가라 하죠 옐로우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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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핀